지난 3, 4년 사이 집값이 치솟고 덩달아 전세금까지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물론 마땅한 전세집도 요즘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전세 대출금리도 연 5%를 육박해 요즘 세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 알짜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전세주택을 오늘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찾은 곳은 서초방배와 강동천호에 위치한 공공전세주택입니다. 월세는 없고 시중 전세금 시세의 80%를 납부하면 최대 6년간 임차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먼저 서초방배동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입니다. 여기는 입지가 최고의 장점으로 꼽히는데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직접 걸어가 보니 도보로 딱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주변 노후 빌라와 다르게 외관도 깔끔한 신축 빌라 형태입니다. 빌라형 주택이지만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이상이며 방도 3개 있습니다. 일부 주택은 테라스도 끼고 있어서 실사용 면적이 더욱 넓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면 흔히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좁은 집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입지도 좋고 집도 20평대로 꽤 넓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일 텐데 전세보증금은 4억 2천만 원으로 강남 한복판 전세집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꼭 개인적인 이유로 강남이나 서초에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 가격은 아무래도 부담되고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겐 꽤 괜찮은 전세주택으로 보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빌라형 주택임에도 청약 접수를 한 결과 경쟁률은 300대 1이 넘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공공전세주택입니다. 최고 7층 높이의 빌라라서 주변 3층에서의 5층 높이의 빌라보다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에 띈 건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 대수가 19대나 가능해 빌라 특성상 주차가 불편하다는 점도 해소했습니다. 전용 64제곱미터 집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방 3개에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아파트와 다름없는 구조였습니다. 주방도 빌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D급자 형태입니다. 이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3억 6천만원으로 인근 1.5름 규모의 신축 빌라들이 현재 3억대의 전세 입주자를 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꽤 저렴한 편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2020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에 따라 새로 공급되는 신축주택입니다. 도심에 신축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인데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이 월세가 없고 또 시중에 전세보증금의 80에서 90%를 납부하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기준도 없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방 3개 이상의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중산층 3,4인 가구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공급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LH는 지난해 4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3차례 냈는데 공공전세주택 총 공급량은 857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달 3차 공공전세주택으로 모집한 서울권 물량은 총 39가구입니다. 이렇게 가구 수가 적다 보니 5,1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은 131대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3차에서는 강남권에서도 처음으로 공급돼 관심이 높았습니다. LH는 앞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공공전세주택을 내년 말까지 1만 8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총 9천 호를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며 수요자들이 많은 수도권에 공급 물량의 80%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축 매입 약정 방식 위주 공급으로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서울 입주물량이 내년까지도 예년보다는 부족하다는 전망이 많아서 현재 전세집 마련의 고민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전세 공공주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에 수요를 웃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이 수도권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안정화하는 효과가 안정을 거쳐주세요. 수요가 안정화하는 효과가 안정화하는 효과가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bohane